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고 그리고 전세계 FPS 게임 1위 보트나이트가 합작해서 만든 남녀순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고 생존 모드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우와! 짱이지? 박수! 이 게임은 마인크래프트, 동물의 숲, 로블록스, 스타두 벨리 등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레고 블록을 다루면 만들고 완성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마리님 하고 댕댕이 리아와 제가 오늘 한번 이 찐 레고놀이 생존 모드를 해보자고 야! 하고자고! 자 춤춰! 일단 나부터! 오늘 광고가 아니어도 한 3시간, 4시간 플레이 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! 오! 여기 들어왔어! 와! 뭐야? 나무 위에서 시작하는데요? 여긴 어디지? 여긴 어디야? 난 원충이다! 와! 그래픽 봐요! 대박! 와! 그래픽 엄청 귀여워! 우와! 와! 진짜 마인크래프트 세상 그런 느낌이 나는데? 일단은! 나무를 캐는 건가? 나무 한번 캐 보자 마인크래프트 똑같애? 와! 나무가 이제 레고블럭이야 생긴게! 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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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도 힘없게 세다! 이렇게 해서 약간 나무도 수집하고 돌도 보아서 파빙 안 나오며 집도 짓고 어! 라즈베리다! 라즈베리 하나 먹어봐야지! 라즈베리가 약간 레고처럼 생겼네? 어! 맛있어! 이야! 이야! 얘들아 이거 봐봐! 뭔데? 어디여기여기 우와! 나 모자콜도 레고잖아! 얘들아 나 발이 너무 아파! 나 레고블럭 갈봤어! 아 뜨거워! 안 뜨거워! 안 뜨거워! 아 뜨거워! 안 뜨거워! 여기 오면 와! 왜? 저 녀석은 우리랑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? 으아! 잠깐만! 늑대가 있어 얘들아! 안돼! 댕댕이 때리지마! 야 피하기! 시눅대 죽어! 폭수했다! 우와 나 고개 얻었어! 늑대 잡았더니 우리 그럼 집을 여기도 잡을까? 한 판 아니 좋네? 좋은 생각이야! 그럼 어떻게 집을 지어? 집을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 아주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! 토박함! 현대집으로 시작할 수 있어 좀 이렇게! 볼품이 없어 보여도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다고! 너네들 지어봐! 와 진짜 레고 건축하는 것 같아 느낌이! 더더더더더더더더! 오!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와 집 완성! 집 지어서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내기 해보자! 너넨 내 상대가 안돼! 야 누가 우리 집에다가 제작펜츠를 칠어! 하하하하하하하하 누가 이렇게! 나 이쁘게 지으려고 했는데! 유용하다! 저 앞에 햄버거가 엄청 커! 햄버거가? 햄버거? 누구세요? 계세요? 이게 뭐야? 어 이거 태민아와 여기! 부셔보자! 우와! 우와! 심어네! 와 레고가 진짜 부셔지듯이! 어 얘들아 저기 요종이 있는데? 이거 뭐야? 어? 어? 요종님! 우와! 요종님 어디 어디를 저를 안내해주시는 거예요? 설마 뭐 늑대 소구리.. 소구리지 않을까? 아니야! 무언가 좋은 거일 거야! 여민아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돼! 모르는 요종이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안돼! 오! 오 템을 주네요? 근데.. 얘들아 잠깐만 나 너무 추워! 집에 가야 돼! 벌써 이게 늦은 맘이 됐어! 어 나도 짜! 아 진짜.. 아니 나 재료가 없어.. 내가 만들어줄게! 난 6개는 있지만 너한테 주고 싶진 않아! 여기 여기! 이거 주사 박으면 돼! 마리아 오른쪽 마우스 눌러봐! 야! 앗! 안돼 내 거 뺏어가지마! 난 이제 7개가 있지만 너한테 주고 싶진 않아! 여민아 너네 집에 이거 설치해도 돼? 뭔데? 재재기! 재재기? 아 너 집 너무 좁다! 여기다 하자! 그럴까? 여기 우리 집인데? 넓게 넓게 하자 우리 그치! 좋아! 와 재재기는 뭐야? 펀자를 만들 수 있네? 재재기는 우리가 나무를 가공할 수 있는 거야! 오! 어! 애들아 또비 와! 아이고! 횃불 들고 다니면 그렇게 안 추워 따뜻해 으아 깜짝아 봉게 떨어져 봉게가 떨어져 애들아 나 봉게 맞았어 우리집에 봉게 떨어지는거 아니야? 댕댕아 애들아 무서워 도망가 봉게가 떨어지고 있어 낙래야 낙래 동굴이다 우와 동굴이다 너무 어두워 이게 동굴이야? 이거 상자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네요 얘들아 아래에 돌거북이 두 마리 있어 뚜싱뚜싱뚜싱 가야 얘들아 나 깨졌어 무기가 옥수수 먹어야 돼 야 레고들 부셔 오케이 다행이다 상자다 상자다 오오 상자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템이? 뭘지 모르겠지만 다 가져가 여기에 상자들이 엄청 많나봐 여기서 우리 뭘 가져가야될까? 맛있는거 일단 상자 안에 있는거 다 가져가야되지 않을까? 상자 안에 있는거를 탈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가자 우리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가야돼? 내가 계단을 만들게 우리 또 레고는 뭐야? 자유도가 높잖아? 맞네 그럴 때는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히히히히 안 올라가자 친구를 밟고 올라가 친구를 밟고 이렇게 싸우면 되지 그치 내가 저걸 하고싶었어 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여기여기 오우 됐다 여기여기 됐다 됐다 애들아 올라와 오우 우와 매드뿌리다 매드뿌리다 새로운 나무블럭이 생겼습니다 오우 지금 매드뿌리를 무려 무려 열개 와우 이걸로 새로운 무기 만들 수 있는거 같아요 맞아 장검인가? 이제 매드뿌리는 충분히 캔거같애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은 쉽게 다른 몬스터를 잡을 수 있겠네 와 비온다 바깥에 자 매드뿌리 오 왜왜왜 번개가 우리집 우리집을 부셨어 말도안돼 말도안돼 진짜 너무해 어 이럴수봐 자 매드뿌리로 다른 곡괭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지붕 어디갔어? 번개가 부셨어 어라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 새로운 곡괭이와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도 새로운게 나왔네요 장검 매드뿌리 막대기 5개로 장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검 한번 만들어볼게 장검 장검 어 장검 봐볼래 우와 야 조금 더 길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난 너무 강해졌다 오 곡괭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야 뭔데 대리석 오 좋아요 이거를 좀 많이 캐가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몇개 많이 그냥 많이 이거 대리석 어디다 쓰는건데 대리석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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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도대체 왜 캐고 있는거지 이뻐 이쁘면 인정이지 그치 이쁘면 짱이지 재밌다 재밌다 너무 빠져들고 있어 그니까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궁금해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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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 와 오 나도 슈가 아 벤치 업그레이드 매드뿌리 막대기 12개랑 모래발리 6개 있고 모래 껍데기는 뭐야 맞죠 맞죠 어 모래야 사막 가는거네 사막 사막 찾았다 오른쪽에 있다 여기 가보자 가보자 사막으로 여기 그러니까 어 저기있다! 발견! 저기! 와 감동 가보자 저 빨간 늑대다 조심해야 되는거 아니야? 도망가 난 오늘 붉은 늑대의 밥이 되겠는걸 어 그만 쫓아와 나 맛없어 햄버거도 만들 수 있다 햄버거? 마리아 만들어줘 응 만들어주고 있을게 얼른와 응 여기서 늑대밥이 될건가봐 늑대가 밖에 없어 와우 와우 잘 싸우지 멋있어 호박원석 뭔가 주지 않을까 오 고기 어 뭐야? 나 죽었어 뭐야?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갑자기 터졌어 뭐가 터지면서 죽었어 우리가 나 햄버거 먹으러 갈 수 있어 아 얘들아 괜찮아? 얘들아 햄버거 먹으러 왔어 집이 많이 발전했네 너네가 재료를 갖고 와야 먹을 수 있어 그럼 넌 무능력한거야 어 이럴수가 우리 한번 건축 한번 하러 가볼래? 궁금하지 않아? 가보자 가보자 여러분들 건축 모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집 짓자 집 하나만 짓고 내기 집을 뭘 짓지? 여기서 우와 우린 우리 마을이지롱 우와 이런것도 있어? 우와 우와 뭐야? 이런것도 지을 수 있었어? 근데 궁전이 있다고? 우와 이런것도 지을 수 있다고요? 아 땀이 통평해도 되구나 통평해 자 건축 하나만 딱 지워보자 자 탈게 위에서 가봐 잘 봐 우와 야 나 못 탔어 나 못 탔어 나 못 탔어 고가리만 올라갔는데? 우와 대박 와 이런것도 우와 이게 뭐야? 와 저런것도 만들어도 노는구나 타볼 사람 나 타볼게 얘들아 나도 잘 봐 출발 우와 뿌웨어 아아 정치좋...대 우와 정치annen 경치가 엄청 좋아 슬발 여기서 좀 더 올라가져 여러분 네넨 я 내가 총선을 터뜨릴거야 승선을 뜨는거야 와 완성! 와 보러갈래 보러갈래 와 엄청 이쁨 이거 요민이가 한거야? 대박 엄청 아늑하고 좋네요 완성 자 이제 제가 열심히 지은거 폭약탄으로 터뜨려 보겠습니다 안돼요 시원할 것 같지 않니? 폭약탄은 어딨지? 폭약탄을 터뜨려 볼게요 궁금해서 너무 그러면 집안에 가득 채워요 어? 폭약탄을? 오 좋다 자 좋았어 가자 가자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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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있다 엄청 멋있어 와 진짜 멋있어 아 괜찮으세요 아쉬워하잖아요 댕댕이 집이 있습니다 어? 댕댕이 집 터트리지 와 성이다 성 와 잘 지웠다 한 번에 보내주자 안돼 우리 알렉산더를 건드리다니 내부 봐 폭약통 알렉산더 안돼 터트릴거면 나부터 쓰러트리고 가라이 에라이 절로가 폭약들아 폭약 안돼 저리가 알렉산더 안돼 와 불꽃돌이 같아 와 불꽃돌이 같아 와 포트나이트와 레고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생존 게임과 이렇게 샌드박스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거의 원래 1시간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무려 1시간 45분이나 1시간 45분이나 플레이했네요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무료 포트나이트에 들어오셔서 채집도 할 수 있고 마을에 가꿀 수 있는 이 게임 레고 포트나이트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터트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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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